택배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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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염농도 5단계 위험 수준입니다 40년전 한반도는 사막으로 변했다 생존자는 단 1% 택배기사 택배기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산수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존재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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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?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